형! 낯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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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익은? 낯익은 얼굴을 낯익은 낯익은 낯익은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야 웃기지 않아? 낯익은? 처음 들어봤어, 낯익은 낯익은 이거 말 안 돼요? 낯익은 낯익은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안 되면 되지 아시아를 사로잡은 보컬리스트 황치열 씨의 무대까지 KBS 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17 KBS 가요대축제 와! 우리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붙어올리게 만들어 방탄소년단 이거 한 번도 켜야죠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진입니다 자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우리 팬분들이죠 2017 KBS 가요대축제는 전세계 117객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전세계 팬분들과 함께해서 이 시간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커플 사진에서 굉장히 낯익은 사람이 보였어요 저도 우리 BTS 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낯익은 잘하겠습니다 이거 왜 왔어요? 중간중간 무대였어요 이거 왜 와야 돼요? 왜 온 사람들 많더라고 2017년 KBS 가요대축제 전 출연자의 하모니로 문을 열었는데요 다음 번요 뮤직 이스마일 라이프 가사처럼 뮤직 이스마일 라이프 가사처럼 네 올해도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올해도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K-POP이 빛났다 하느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K-POP이 빛났다 하느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아 지금 단독 콘서트장을 바꾸케 하네요 단독 콘서트장을 바꾸케 하네요 단독 콘서트장을 바꾸케 하네요 출근 축제를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출근 축제를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처음부터 2017 KBS 가요대 축제를 아니 아니 방금 했더니 이건 달래 2017 KBS 가요대 축제를 방독케 하는 뜨거운 축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저는 마음대로 하네요 마음대로 저희의 힘이 되어준 것은 음악 온다쿠 뮤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요 전 세계 언어로 해주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K-POP이 빛났던 하느라 뜨거운 축제를 빨리 만나보고 싶죠 네 시작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지민씨 저는 다른 것보다 딱 두 가지가 기대되는데요 일단 저희 무대가 일단 올 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오늘 진영이 MC입니다 진영이 이제 숙소에서는 웃기지만 이제 나가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지금 진영 떨고 있습니다 네 오늘 꼭 그래서 연습한 거랑 이제 실전 카메라 리허설 때 한 거랑 전혀 다르고요 그렇죠 참 리허설 때 잘하는 형인데 오늘 응원을 많이 해서 잘할 수 있게 응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화이팅 진영 화이팅 그랬는데 그 감독님이 저기 사람들 일은 안 되고 신인들 잘 było 2018言 2017년에 데뷔한 신인들이라고 아 큰일 났내 2017년에 데뷔한 신인들이라고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바로 그런 무대죠. 잠깐만 마이크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그러면? 아니 큐카드 사이에 뭐 꽤 같은 거 같은데.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쵸? 아 이렇게 걸고?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이상해? 하트를.. 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잡혀요? 그거 어떻게 넣는 거야?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 아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혜입니다. 아 이걸 이렇게 쳐. 그냥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마이크랑 같이 잡고 있으면 안 되나? 오케이. 언니. 오케이.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혜입니다. 아니 연한 수 있어. 뿌릴 때 아니었어? 뿌리 씨. 뿌리 씨. 가만 생각해보자. 가자. 오 고맙다 고맙다. 그동안 신기해 들을 수 없었던 가수분들의 고백을 보내니까 마음 한 개는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요. 가수분들이 앞으로 어떤 고백을 하실지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이상한 치마요.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약간 부러웠어. 아 지혜 잘생긴 했대. 아 지혜 잘생겼지. 완벽한 무대를 위해.. 끝날이야 진짜. 진짜. 저희가 있어야 되죠? 어 내가. 저희가 없으니까 안 되죠? 저 올라가면 진짜 엄청 더럽거든요. 저도 멤버들이랑 있을 때 해야 돼. 멤버들의 좀 욕도 듣고 멤버들과 있어야 힐링 될 것 같은 형 서있을 때 다리 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 멤버들한테 개다. 이게 없으니까 다리로 이러버렸어. 나도 봤어. 그 전에 한 걸 봤는데 진짜 웃기기잖아. 저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그 얘기해준다고 깜빡했다. 이 영상 때문에 조심했죠. 이 춤을 타서 저희 엑소 멤버들에게 진영 한번 봐야지. 진영 봐야지 진영. 진영 하자. 뭐라고 하나 보자. 어 네 그러면 저도 저희 레드레벨 멤버 한.. 진영 했나? 다 lok encima 하나. 찍어야겠다. 찍어야 된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자 그러세요. 환영세 -, 저는 잘생겼다 이거 나있나 awesome. 이 chore. 아 갑자기 열기가 부러났다. 잘할아야 이런 거. 아 너무 잘할 정도는 거에요. 잘하는데 깜짝하게. 아 onu like vais. 역시 세계 1등 미랑 갈래. 형 거기서 그게 왜 형? 아 형! 형 아까 좋았어요. 아 형 뭔데 뭔데? 형 방금 열정이 좋았어요 형. 이게 뭔데? 형 방금 한 거. 내가 방금 했어? 수고했어요.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손 떨어졌어 진짜. 너희 무대 뒤에서. 형! 근데 우리 실수 안 하던데. 발가운 아저씨에 넣어. 나도 실수 안 하네. 어디. 아 이거 지금 안 했어. 아 이거. 땀이가 땀이가. 땀이가. 땀이가 많이 예쁘다. 진짜 예쁘게 봐줘. 와 정말 저를 많이 응원해주신 아미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 덕분에 그나마 무탈하게 잘 어떻게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MC까지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또 집에서 응원 많이 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다고 얘기하셨다. 아 손기세 하고 싶었는데 못 했어. 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저는 MC가 1부 MC가 끝나고 2부 무대를 준비하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하는 수밖에. 강좌 파티 하더라도. 강좌 파티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sten. 안 그러면 1부 MC가 받은 수 있는 거.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루카카가 가능한 거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춤을 안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문할 노래 너무 좋아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저희 아미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다섯 곡 정도 하는데 여러 가지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얼른 가보자 저희가 드디어 저희만의 곡을 다섯 곡이나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조금 있으면 제 생일이니깐요 해피 버스데이 안녕 가요 대축제 가요 대축제 여러분 오늘 진영이 진영 좀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여러분 가요 대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이미 가요 대축제가 끝이 났고요 네 이제 하나 남았죠? 어 이제 태용이 지금 태용이 생일이에요 태용이 생일입니다 아 지금 12시 지났어요 하이픽버스데이 하이픽버스데이 12시 지났어요 하이픽버스데이 자 드롭러포 여러분 여러분 라이브 그렇죠 라이브 밴드 오늘 풀라이브 오늘 풀밴드 제가 확인했는데 KBS 홀을 찢어놨어요 저희 아 진짜요? 오케이요 다시 붙였어요 지금? 네네 보숭 사고 지금 아 네 훌륭하네 자 여러분 자 2017년에 딱 입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국이가 22살입니다 와우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스푼만 한 번 있어요 27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진영 MC 아 MC 형 MC 와우 기가 막혔어요 낫이근 했어요 낫이근 정확히 낫이근이라고 말했어요 진짜로 형 몇 번씩 하나씩 형 초반에 인사한테 하트 뿌리던데 기가 막혔죠 형밖에 안 보였어요? 형밖에 안 보였어요 정확히 잡혔어요 근데 4명을 동시에 찍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작게 나오긴 했지만 작게 나오긴 했지만 팬분들이 알아서 클로즈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재밌었고요 MBC에서 점프해볼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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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형아 제일 쉽고한다 아 아 아